소곤리가 없이 저기 싸주면 안 될 거 같아. 1년 동안 무제한을 해준다는 거 같아. 얘들아 언제 잘이 나고 안 되나? 표마이에 뽀락을 해가지고 이름도 틀고 나이도 뭐 얘들아 있는데도 소곤리가 쏩니다. 일부 안에 돈이 필요한 거 같아. 촬영하지 마세요. 장풍 냄새. 비벼하기 화려하더라고요. 소곤리가 반영이 넘은 거 같은데. 그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딸을요.